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. 이번에는 게임 뉴스 소식 인데요 폴아웃 시리즈 하면은 SF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포칼립스 암울하고 미래적인 공상과학 소재 인데요. 저 또한 좋아하는 게임입니다. 하지만 PS5 유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최근 놨는데요. 이 게임은 PS5로 말고 엑스박스 독점이 될 듯 합니다. 또는 PC로만 PC와 엑스박스로만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. 자 살펴보도록 하죠. 베데스타 게임 스토디오는 스타필드 엘더스크롤 6도 제작 중이라 정말 거대한 공용 게임 제작사 인데요. 물론 게이머들은 폴아웃 5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차세대의 게임이 될 것이죠. 하지만 폴아웃 5가 출시될 때 이 게임은 PS5로 출시하든 PS6로 출시하든 폴아웃 5는 정확히 엑스박스 독점 게임이 될 것입니다. 근래에 마이크로소프트 FTC 청문회를 통해 엑스박스의 대표인 필 스펜서는 2021년에 모든 제니맥스 타이틀이 엑스박스 콘솔에 독점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. 자 애니맥스는 베데스타의 모 회사이기도 하죠. 미래의 베데스타 게임 스튜디오의 모든 게임들이 엑스박스 전용 콘솔이 될 것이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PS5 유저들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죠. 이런 사실은 스펜서가 비공개로 한 것이라는 점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. 공개적으로 전달되진 않았고요. 청문회에서 유출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입장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.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쉽게 진로를 변경할 수 없고요.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죠. 두 사람이 두 거대 공룡이 어떤 의미 있는 능력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. 자 서로 경쟁 관계니까요. 베데스타 게임이 모두 엑스박스 콘솔이 독점이 될 것이라면 미래의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스타필드, 엘더스쿨얼, 폴아와 같은 게임과 시리즈를 놓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고집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인데요. 자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폴아웃은 지금 드라마로도 실사로 제작하고 있어요.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팬이 많고요. SF 이런 분야의 게임에서 독보적인 RPG 게임이에요. 자유도도 높고요.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. 물론 5탄이 발매하면 정말 큰 인기를 끌 것 같아요. 또한 미래의 그래픽이 더 발전해서 언제 발매할지 모르겠지만 출시는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음... 하지만 이번에도 뭐 한글 지원 안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시리즈는 계속 나오는 것은 좋아요. 하지만 이제 PS5와 PS 소니와 엑스박스는 기름과 물같이 협력할 수 없는 라이벌 관계라서 이제 독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. 하지만 PC만 있으면 걱정 없답니다. 고사용 PC 말이죠. 게임 노트였습니다.